안녕하세요. 푸르미아파 최이수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이구요. 쑥부쟁이와 미국 쑥부쟁이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쑥부쟁이입니다. 제가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 식물들은요. 봄철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맛있는, 요리에서 먹으면 맛있는 그런 식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쑥부쟁이와 미국 쑥부쟁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쑥부쟁이입니다. 흔히 들국화라고 알려졌는데 들국화라는 식물은 없습니다. 이 쑥부쟁이를 들국화라고 부릅니다. 쑥부쟁이는 꽃이 피면 연한 자줏빛 모양의 꽃이 피구요. 미국 쑥부쟁이는 흰색 꽃잎이 보입니다. 쑥부쟁이는 미국 쑥부쟁이보다는 조금 더 잎이 넓습니다. 그리고 쑥부쟁이를 잘, 잎을 잘 보면 잎 가상자리에 가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가 있냐면 여기, 여기 잘 보시면 톱니 모양, 톱니에 가시가 있죠. 여기 가시가 있습니다. 톱니가 있습니다. 쑥부쟁이 잎입니다. 전년도에 죽은 쑥부쟁이 잎과 꽃 모양입니다. 지금 그 아래에서 쑥부쟁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에 쑥부쟁이가 보이죠? 쑥부쟁이를 채취할 때는 칼이나 가위를 쓰지 않고 그냥 손으로 뽑아도 됩니다. 제가 한번 뽑아서 뿌리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쑥부쟁이 쑥부쟁이 뿌리 모양입니다. 붉은색 모양이 있죠? 쑥부쟁이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잎은요, 좀 이렇게 매끈매끈합니다. 탄력이 있고요. 이렇게 탁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쑥부쟁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숙부쟁이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 숙부쟁이입니다 미국 숙부쟁이 미국 숙부쟁이, 숙부쟁이, 구절초 등을 합쳐서 들극화라고 부르는데요 잘 보시면 입가상스레 미국 숙부쟁이도 톱니 모양이 있는 게 보입니다 미국 숙부쟁이 전년도에 죽은 꽃 모양과 줄기입니다 숙부쟁이에 비해서 꽃이 작아요 그리고 꽃은 미국 숙부쟁이는 하얀 꽃이 피고 꽃잎이 하얗습니다 숙부쟁이는 자주빛 꽃이 피죠 연한 자주빛입니다 이것도 나물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미국 숙부쟁이입니다 제가 한번 채취하겠습니다 손으로 뚝뚝 이렇게 따면 됩니다 숙부쟁이하고 확연히 다르죠 숙부쟁이와 미국 숙부쟁이를 한 곳에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뿌리 부분에 짙은 자주빛 색깔이 있는 이것이 숙부쟁이입니다 잎사귀는 조금 넓지요 그리고 자주빛이 별로 없고 잎사귀가 길게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미국 숙부쟁입니다 숙부쟁이 미국 숙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 나물로 해먹으려고 조금 처치해 왔습니다 미국 숙부쟁이도요 나물로 해먹으면 맛있어요 소금 한소금 넣고 숙부쟁이 데치겠습니다 재료가 신선하고 질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푹 데치지 않고 살짝 데쳐서 그래서 먹겠습니다 너무 질기면 좀 더 데쳐야 되는데요 부드럽기 때문에 살짝 데치겠습니다 숙부쟁이에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희치면 이렇게 거품이 납니다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깨끗이 희쳐서 묻히겠습니다 지금부터 숙부쟁이 초간단 나물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파 좀 쓸어 주고요 숙부쟁이는 너무 꽉 자면 질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어느정도 남겨뒀습니다 뭐죠? 마늘 넣고요 마늘 조금 넣고 맛간장 조금 맛만 내고요 맛간장 주겸 주겸 조금 넣습니다 간 맞춥니다 소금으로 조금 간 맞추고요 참기름 참기름 좀 당당하게 넣고요 깨 통깨 갈아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그럼 뭐죠? 오디에키스 매실에키스라 조금 넣으면 됩니다 매실에 오디에키스 이건 오디에키스거든요 오디에키스입니다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조물조물해서 조물조물 묻힙니다 아하 조물조물 묻힙니다 조물조물 묻히고 아하 숙부쟁이 맛있어요 봄숙부쟁이 참기름 냄새라 콜라 콜라 참기름 냄새라 담아볼까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어요? 끝내주죠 자연에서 그냥 난것은 갓만 맞아도 맛있네요 싱싱하고 그대로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담아보겠습니다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어요 깨소금 깨소금을 조금 얹혀볼까요? 예쁘게 보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숙부쟁이를 따서 나물로 묻혀봤습니다 나물로 묻혀봤습니다 미국 숙부쟁이하고 숙부쟁이의 차이도 보여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